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소개해드릴 책은 출판사 원앤원북스 지은이 박영규님의 50에 읽는 노자입니다. 노자는 춘추시대의 사상가이자 제자백가의 시초격인 인물로 당대 최초로 사람이 지향해야 하는 바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한 통찰을 제시했습니다. 이 책은 노자의 대표 저서인 도덕경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조급했던 생각과 마음이 조금은 안정되고 편안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구독자분들께서도 들으시면서 평안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낭독해봤습니다. 책은 들어가며의 50 인생관이 달라져야 할 때 외 총 5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부, 이제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멈춤 2부, 지금까지 충분히 잘 살았다. 성찰 3부, 마음의 품을 넓혀 나를 찾으려면 용서 4부, 복잡한 마음이 홀가분해지는 시간 비움 5부, 삶의 군더더기를 덜어내는 법, 조화 그리고 나오며의 주어진 삶을 나아가게 하는 노자의 지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50에 읽는 노자의 일부분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50에 읽는 노자 출판사 원앤원북스, 지은이, 박영규 1부, 이제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멈춤 잘 물든 단풍은 봄꽃보다 아름답다. 성숙 천지가 서로 합해 감로가 내린다. 7, 8월의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올 즈음이면 식물원에도 가을이 찾아온다. 내겐 화살나무가 가을의 전령사다. 장롱 속 깊숙인 어두웠던 김팔옷을 꺼내 입고 산책을 나서면 코롱 R&D 센터 쪽 출입구 방면에 쭉 늘어서 있는 화살나무가 가장 먼저 계절의 변화를 알린다. 가을 단풍하면 뭐니뭐니 해도 노란 은행나무와 붉은 단풍나무가 대표적이지만 물이 드는 순서로 보면 화살나무가 선두주자다. 허리 높이 정도의 나지막한 화살나무는 9월 초입이면 벌써 울긋불긋한 기운이 감돈다. 이름만큼 세월을 달리는 속도가 빠르다. 빨리 물들면 빨리 떨어질 텐데 화살나무 단풍잎은 그래도 제법 오래간다. 다른 식물들이 본격적으로 물이 올라오는 10월 초순 무렵에도 화살나무 단풍은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며 눈길을 사로잡는다. 개수나무도 단풍이 제법 일찍 드는 축에 속한다. 식물원을 산책하며 옛날 동요 속에서나 들었던 개수나무를 처음으로 봤다. 나뭇잎이 보름달처럼 큰 줄 알았는데 직접 보니 반달 모양의 송편보다도 더 작다. 플라터너스처럼 잎사귀가 큼직큼직한 식물들도 있는데 개수나무 잎사귀는 아기자기하다. 담백한 노란색으로 물든 작고 깜찍한 개수나무 잎사귀들은 수수하고 단아한 모습이 좋아 보인다.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식물원 외곽 공원보다 유료로 운영되는 주재원에 핀 개수나무가 더 멋지다. 그래서 10월이면 개수나무 단풍이의 제대로 된 정취를 카메라에 담기 위해 가끔 지갑을 연다. 단풍색이 변하지 않고 오래가기로는 남천이 으뜸이다. 이름조차 들어본 적이 없는 나무인데 유심히 지켜보니 묘한 매력이 있다. 서울 식물원에는 도시 정원 형태의 꽃밭들이 군데군데 조성되어 있는데 남천은 가장 먼저 조성된 도시의 틈새라는 이름을 가진 정원 입구에 한무더기가 피어있다. 그리고 배달, 선덕, 화랑, 단심 등의 이름을 가진 무궁화 수십 종을 심어놓은 무궁화 동산도 있다. 그 옆에 또 한무더기의 남천이 피어있다. 산책할 때마다 지나다니는 길이라 두 군데의 남천을 매일같이 본다. 신기한 건 가을이 저만치 물러가고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올 즈음에도 남천의 단풍색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식물원에 가을을 수놓았던 단풍잎들이 모두 떨어져 돼지의 품으로 돌아갈 때도 남천은 홀로 붉은 가을색으로 남아있다. 더 놀라운 건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한겨울에도 남천 단풍은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눈이 몹시 오는 날 혹시하는 마음으로 찾아가 봐도 남천은 여전히 붉은색으로 피어있다. 남천의 붉은 단풍잎 위에 살포시 얹혀있는 눈꽃은 묘한 신비감을 자아낸다.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고자 폭설이 내리던 날 우산을 받쳐들고 식물원을 찾은 적도 있다. 남천의 단풍이 떨어지는 건 이듬해 3, 4월이다. 다른 식물들이 새싹을 틔울 때 남천은 비로소 옷을 갈아입는다. 남천의 일반적인 속성인지 서울식물원 남천만의 특유한 현상인지 식물의 문외 아닌 나로선 판정을 내리기가 어렵다. 하지만 분명한 건 내가 관찰한 남천의 단풍은 가을에 물들기 시작해 겨우 내의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다가 이듬해 봄에 비로소 떨어진다는 사실이다. 곱게 물든 단풍은 봄꽃보다 아름답다. 붉은 물감을 뿌려놓은 것 같은 화살나무의 단풍이나 은은하고 담백한 노란색의 개수나무 단풍, 북풍 한 설에도 끄떡없이 견디는 남천의 단풍은 특히 그렇다. 봄에 피는 매화나 산수유, 목년보다 단풍이 더 애틋하고 아름답다. 만추지절, 나는 그들을 지켜보며 나도 단풍잎처럼 곱고 담백하게 인생 말년을 물들이고 싶다 라고 다짐을 한다. 그리고 뜻하지 않은 역경이 내 삶을 덮쳐도 남천처럼 꿋꿋하게 견디리라 마음먹는다. 노자는 말한다. 도란, 항구적으로 이름을 붙일 수 없다. 질박한 통나무처럼 작아 보이지만 천하에 이를 다스릴 신하는 없다. 제후나 왕이 이를 지킬 줄 알면 만물이 장차 저절로 번창하고 천지가 서로 앞에 감로가 내리고 백성은 법이 없어도 저절로 균등해진다. 사람은 대체로 나이가 들면 부드러워진다. 세월이 그렇게 만든다. 바닷가 조약돌을 부드럽게 만드는 건 영겁의 세월 동안 밀려왔다 빠져나가는 파도다. 파도에 실려오는 세월의 힘이 조약돌을 부드럽게 만들듯 사람도 세월의 힘으로 유연해진다. 육심문턱을 넘고 보니 보인다. 인생은 억지로 붙잡으려 한다고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순리에 맡기는 게 가장 좋다는 걸 인생 전반전엔 깨닫지 못했다. 톨스토이와 법정스님의 잘 물든 단풍 노자의 말처럼 도란 인위적으로 이름 붙일 수 있는 고정된 사물이 아니다. 삶에서의 도도 그러하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변화에 맞춰 순리대로 살아가는 게 도에 가까운 삶이다. 봄에는 꽃으로 피고 여름에는 청정한 푸른 잎을 휘날리다가 가을이 되면 단풍으로 물들고 겨울에는 자신을 내려놓고 떠날 준비를 하는 게 자연스러운 삶의 도다. 단풍들 시절에 봄꽃을 시샘한다고 청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행여 단풍이 떨어질까 두려워 억지로 부여잡는다고 오는 세월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며 살면 내면은 성숙해지고 인간관계는 부드럽고 원만해진다. 천지가 서로 앞에 감로가 내리고 백성은 법이 없어도 저절로 균등해진다. 라는 구절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 톨스토이와 법정스님은 인생 후반전에 길잡이로 삼는 스승들이다. 내가 첫 번째와 두 번째 손가락으로 꼽는 잘 물든 단풍들이다. 톨스토이는 젊은 시절 불꽃처럼 살았다. 지주의 아들로 태어나 경제적으로 윤택한 삶을 살았고 질풍노도와 같은 청년기를 보냈다. 그러나 인생 말년에는 모든 걸 내려놓는 무소유의 삶을 살았다. 대표작 안나 카레니나에 나오는 브론스키와 안나가 봄꽃 시절의 톨스토이였고 두 노인에 나오는 예리세이가 단풍 시절의 톨스토이였다. 브론스키와 안나의 삶은 봄꽃처럼 화려했지만 허무했다.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떠났다가 가진 도운을 몽땅 털어 가난한 농부를 도와준 예리세이의 삶은 화려하진 않았지만 아름다웠다. 법정스님의 삶은 그 자체가 비움이고 무소유였다. 법정스님은 단 한순간도 재물에 집착하지 않았다. 백석의 애인이었던 김영한으로부터 시가 1천억 원이 넘는 대원각을 시주받아 길상사를 창건했지만 그곳에서 단 한순간도 머무르지 않고 강원도 산골의 오두막에서 검소하고 간소한 삶을 살다 갔다. 톨스토이와 법정스님처럼 나도 인생 후반전을 단순하고 담백하게 살고 싶다. 요즘 내 머리맡에 노자의 도덕경과 톨스토이 전집 그리고 법정스님의 저서들이 자주 머무르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뽑히지 않는다. 토대 제대로 세운 건 뽑히지 않고 제대로 품은 건 빼앗을 수 없다. 늦은 봄 햇살 고운 날 식물원에는 접시꽃이 흐드러지게 핀다. 초등학교 때 동요로 많이 불렀던 곽꽃이나 채송화도 여기저기서 산책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예전에는 어떻게 생긴지도 잘 알지 못했는데 식물원에서 눈으로 자주 보고 카메라에도 자주 담다 보니 이름만 떠올려도 꽃 모양과 색깔이 선명하게 떠오른다. 접시꽃은 키가 비교적 작은 식물에 속한다. 지면에 가까이 밀착되어 있다 보니 바람이 웬만큼 강하게 불어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렇다고 흔들리지 않는 건 아니다. 바람이 부는 날에는 접시꽃도 곽꽃도 채송화도 모두 흔들린다. 도종환 시인이 노래했듯 세상의 꽃들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하나도 없다. 어디 꽃들만 그런가? 모든 식물이 그렇다. 바람이 불면 버드나무가 가장 먼저 흔들리고 곁에 서 있는 물풀의 나무와 느티나무, 느름나무도 덩달아 흔들린다. 그렇다고 그들이 뿌리채 뽑혀 날아가는 일은 없다. 자연은 존재의 기반이 단단하고 튼튼하다. 땅 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식물원에서 서식하고 있는 수천여 종의 식물들 가운데 바람에 뿌리가 뽑혀 날아가는 경우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지붕 덮개와 상정 간판들이 날아갈 정도로 강력한 태풍이 올라온 다음 날 길바닥에 나뒹굴고 있는 나뭇가지의 잔해들과 꽃잎들은 본 적은 있어도 뿌리채 뽑혀 부유하는 식물을 본 적은 없다. 사람도 흔들린다. 다만 자연과 다른 점은 사람의 경우 크게 흔들리면 존재의 기반이 송두리째 뽑혀 공중에 날아가 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로마의 침공에 맞서다가 도시 전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카르타고의 문명처럼 기반이 약하면 애써 쌓아온 삶의 이력이 한순간에 재가 되어 묻혀버릴 수도 있는 게 인생이다. 살아오며 나는 여러 차례 흔들렸다. 더러는 흔들릴 때 곧바로 털고 일어나 가던 길을 다시 갔지만 그렇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버린 경우도 잦았다. 인생의 중반기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투자해 추진해온 일 하나가 실패로 돌아간 후 나는 내 삶의 뿌리가 통째로 뽑혀 나가는 듯한 아픔을 경험했다. 한 사흘을 아무데도 나가지 않고 골방에 앉아 자책하다가 곁에서 도와주던 친구의 전화를 받고 북한산 입구의 작은 사찰을 찾아갔는데 그때 스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 자리에 앉자마자 스님은 내게 말했다. 앉은 자리가 튼튼하지 못합니다. 돌아보니 그랬다. 내 삶의 기반이란 참으로 허약한 것이었다. 당시 주변에선 이구동성으로 나의 성공을 점쳤고 나 자신도 그렇게 믿었지만 어떤 사건이 계기가 되어 발목을 잡히는 순간 나는 옴짝달싹도 하지 못했다. 기반이 튼튼했더라면 난관을 헤쳐나올 수 있었을 텐데 돌아보니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한때는 지옥불에서도 나를 업고 가겠다며 든든한 지연군이 되어주었던 사람도 막상 내 뿌리가 흔들리는 순간에는 속수무책으로 내 손을 놓아버렸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의 사무실을 찾아갔을 때 그는 짜장면이나 한 그릇 하고 가라 라는 말로 나를 위로해 줄 뿐 날아가버린 내 삶의 기반을 회복시켜주진 못했다. 그 일을 겪은 후 나는 나를 철저하게 돌아봤고 삶에서 결정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 자신밖에 없다는 인생의 진리를 몸과 마음에 깊이 새겼다. 그리고 북한산 자락에서 들었던 스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내 존재의 기반과 삶의 토대를 튼튼하게 하는 걸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작은 일 하나에서도 그 교훈을 잊지 않았다. 책을 읽다가 좋은 구절을 발견하면 거기에 담긴 메시지를 내 마음과 머리에 오래도록 남기고자 문장의 의미를 곱씹으며 여러 차례 반복해 읽었다. 무슨 일을 하든 오늘의 한 걸음이 쌓여 내일의 만 걸음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묵묵히 최선을 다했다. 노자는 말한다. 제대로 세운 건 뽑히지 않고 제대로 품은 건 빼앗을 수 없다. 자자손손 제사가 끊이지 않는다. 몸을 갈고 닦으면 덕이 참되고 가정에서 실천하면 덕이 넉넉해지고 마을에서 실천하면 덕이 자라나고 나라에서 실천하면 덕이 풍성해지고 천하에서 실천하면 덕이 두루 퍼진다. 도덕경 54장 1994년, 1995년에 연이어 발생한 성수대교 붕괴 사고와 산풍백화점 붕괴 사고는 내가 기억하는 사고 가운데 가장 참혹한 것이다. 아침 등교길에 날벼락을 당한 학생들의 모습과 백화점 건물 잔해에서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된 쇼핑객들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두 사고는 모두 부실공사가 빚어낸 인재였다. 제대로 세우지 않았기에 쉽게 뽑혔고 제대로 품지 못했기에 쉽게 빼앗겼다. 관리감독기관인 서울시와 시공을 맡은 건설회사의 안전불감증 그리고 그들 사이에 존재했던 비리커넥션에 국민은 크게 분노했다. 두 사고는 우리에게 기초와 토대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웠다. 속도만 강조하던 산업화의 부작용은 이후에도 사회 곳곳에서 터져나왔고 2014년에 세월호 참사도 그 연장선에서 빚어진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다. 태종 이방원과 링컨의 뿌리 깊은 나무 조선 건국의 주춧돌을 놓은 인물은 이성계와 정도전이다. 태종이 그들을 이어 국가의 존립 기반을 단단하게 만들었고 그 토대 위에서 세종이라는 성군이 나와 찬란한 꽃을 피웠다. 조선 왕조가 5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단일 국가로 존립할 수 있었던 건 태종 이방원의 리더십에 힘입은 바가 크다. 태종은 신하들의 입김이 셀 수밖에 없었던 의정부 서사제를 왕의 직할 체제로 바꾸므로써 왕권을 크게 강화시켰다. 그리고 왕권이 흔들리는 걸 막고자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다. 조선 건국의 핵심 정도전을 향해 칼을 빼들었으며 자신의 집권에 큰 공을 세웠던 민경왕후의 동생들과 세종의 장인 시몬의 목숨도 거뒀다. 그런 기초작업이 없었더라면 세종치세도 존재할 수 없었다. 신생국가 조선이 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뿌리를 깊이 내린 인물은 바로 태종이다. 미국 건국을 주도한 인물은 조지 워싱턴과 토머스 제퍼슨이지만 국가의 뿌리를 단단하게 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에이브라엠 링컨이다. 링컨은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분열되었던 미국을 하나의 국가로 다시 접합시켰다. 도리스컨스 구디니스는 링컨 정기 권력의 조건을 읽으며 삶의 토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깨달았다. 링컨은 절친 조슈아 스피드에게 자신의 가장 큰 장점이 단단함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정신이 단단한 강철과도 같아 그 위에 뭔가를 새겨넣기도 힘들지만 일단 새긴 다음에는 문질러 지워내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나는 지난 날 허술했던 내 삶의 토대를 재소환했다. 그리고 다짐했다. 남은 생은 단단하고 담담하게 2부 지금까지 충분히 잘 살았다. 성찰 지난 일을 돌아보고 오늘 일을 살핀다. 반추 태고의 도를 가지고 오늘의 일을 살피다. 인생의 반환점을 돌고 나서도 10년의 세월이 더 흐른 60 바둑판을 복귀하듯 지난 날을 찬찬히 돌아본다. 보람차고 흐뭇하고 가슴 벅차오르는 기억들도 없진 않지만 아쉬웠던 순간 후회되는 일 가슴을 아리게 하는 일들이 더 많이 지핀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아내와 아이들에게 잘해주지 못한 게 가장 큰 후회로 남는다. 인생 전반기 내내 나는 바쁘다는 핑계로 집안일에 무신경했다.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공원에 간 기억도 희미하다. 작년 봄 명예퇴직을 한 아내가 지난 날의 물건들을 정리하며 신혼 초기에 쓴 일기장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 일기장 한가운데 굵은 눈물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결혼한 직후부터 시부모를 모시고 살았는데 서름이 바칠 정도로 그 시절이 고단했던 모양이다. 얼마나 힘들었길래 일기를 쓰면서 저리도 굵은 눈물을 흘렸을까 나는 그것도 몰랐구나 하는 생각에 새삼 가슴이 저메다. 다른 인간관계도 썩 만족스럽지 못했던 것 같다. 젊은 시절 간이라도 빼줄듯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이 제법 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핑계에 저 핑계로 만나지 못하다 보니 지금은 연락처마저도 가물가물하다. 핸드폰에 저장된 그 친구들의 전화번호 앞자리가 011 016 017인 경우를 보면서 씁쓸한 미소를 짓는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선택한 길에 대한 후회도 적지 않다. 흘러간 물로는 방아를 돌리지 못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새롭게 흘러오는 장강의 물을 제대로 맞이하고자 착점이 잘못된 부분을 곰곰 돌아본다.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가장 먼저 되돌리고 싶은 선택은 40대 초반의 일이다. 그 시절 나는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고향으로 내려갔다. 모시고 살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아내와 두 딸 모두를 이끌고 낙향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만주로 떠나던 선열들의 결기가 그러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 나는 앞뒤 가리지 않고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무작정 떠났다. 꿈을 이루고자 떠난 길이었지만 돌이켜보면 어리석고 무모한 선택이었다. 그 때문에 아내는 정든 직장과 이별해야 했고 초등학교 6학년이던 큰딸은 졸업을 불과 한 학기 남겨두고 낯선 학교로 전학을 가야 했다. 울면서 가지 않겠다고 버티던 아이를 한 달 가까이 설득해 기어이 끌고 내려간 이 일을 평생을 두고 참회해도 모자랄 일이다. 결혼을 앞두고 물건을 정리하던 큰딸이 대구 초등학교 이름이 적힌 앨범을 보여주며 아빠 때문에 초등학교 졸업 앨범이 바뀌었어 라고 말했을 때 나는 자괴감으로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다. 말로 모진 업을 지은 일도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정당 대변인실에서 근무할 때 논평을 많이 썼다. 야당 시절이다 보니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 날을 세우고 매섭게 공격을 퍼붓는 논평을 대량으로 생산했다. 대통령 선거 캠프의 대변인실에서 공보특보를 할 당시에는 공천을 두고 경쟁하던 같은 당의 후보를 향해 검을 휘두르기도 했다. 그 시절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때 쓴 논평들 가운데 상대방의 속을 후벼파는 듯한 날성 글들을 모두 지우고 싶다. 당나라 시절 처세의 달인이라 불리던 풍도는 입은 재앙을 부르는 문이고 혀는 몸을 베는 칼이라고 했는데 돌아보면 그 말이 내게 딱 맞다. 시간이 지나니 상대를 향해 휘두른 칼이 어느새 나를 향하고 있었다. 국회를 출입하던 기자가 내게 평문 위주로 쓰라고 충고했는데 나는 야당은 메시지가 천명해야 한다며 그 말을 귀뚱으로 흘렸다. 돌아보니 그 말이 진리였다. 평문으로 쓴다고 메시지가 약해지진 않는다. 양념을 많이 친 음식이 입맛을 자극할 진 몰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 건강에 이롭지 않듯 화려한 말에 송찬이 나를 해치고 말았다. 노자는 말한다. 태고의 도를 가지고 오늘의 일을 살피면 태고의 시초를 알 수 있으니 이를 일러 도의 실말이라고 한다. 도덕경 14장 우리집 거실에는 에어컨이 한 대 놓여 있다. 그런데 어지간해선 에어컨을 틀지 않다 보니 7월 중순을 넘긴 한여름에도 커버를 뒤집어 쓴 채 우드컨이 거실 모퉁이에 서있기 일쑤다. 커버에는 프로스트가 쓴 시 가지 않는 길이 영문으로 적혀 있다. 교과서에서 봤던 구절이라 익숙하기도 하고 꼭지의 주제가 걸어온 길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눈이 자주 간다. 시에는 선택하지 않은 길에 대한 회황과 아쉬움이 가득하다. 프로스트처럼 나도 지난 날 내 삶을 성찰하며 글을 쓰고 있다. 어제를 돌아봐 오늘을 살피고 내일을 도모하는 작업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노자가 말하는 도의 실마리를 캐는 일이라 할 수 있겠다. 도는 곧 길이기 때문이다. 주역 천수 송개에서 일러준 삶의 지침 노자 장자와 함께 내가 최근 관심을 두는 분야는 명리학과 주역이다. 둘 다 운명을 다루는 학문이라 비슷한 점이 없진 않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 연원과 궤적이 많이 다르다. 명리학은 태어날 당시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우주의 기운을 기준으로 운명을 점치는 학문이지만 주역은 행위 시의 공간적 기운을 기준으로 운명을 해석하는 학문이다. 주역에선 태어난 연월일시 팔자가 운명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주역의 점괴가 명리학의 점괴보다 미래를 좀 더 개방적이고 탄력적으로 보여준다는 게 내 생각이다. 그래서 나는 주역점을 좀 더 선호한다. 특히 나와 관련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주역으로 점괴를 뽑아본다. 상가지를 가지고 점괴를 뽑는 게 정통 주역이지만 요즘은 약식으로 동전이나 바둑돌을 이용해 점괴를 뽑기도 한다. 50개의 상가지를 이리저리 나눠 손가락에 낀 채 점괴를 얻는 방식은 번잡하기도 하거니와 특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동전이나 바둑돌을 이용해 점괴를 뽑아도 동작의 임의성만 확보되면 점괴의 통계적 신빙성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게 내 생각이다. 이론적으로 보면 오차가 전혀 없다. 60줄에 접어들며 내가 뽑아든 첫 번째 주역 점괴는 천수 송괴였다. 하늘이 위에 있고 물이 아래에 있는 괴 모양인데 물은 아래로 내려가는 속성이 있으므로 위에 있는 하늘과 소통할 수 없는 구조다.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각자의 갈 길을 가기 때문에 접점을 찾을 수 없다. 서로 자기가 옳다며 상대를 향해 사떼질하며 싸우는 장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천수송괴다. 그래서 다툴송을 괴의 이름으로 썼다. 천수송괴는 그 자체만으로 보면 흉괴다. 송사가 벌어질 수 있으니 매사에 몸조심하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내포되어 있다. 효사에는 도망갈 포도 들어있다. 다소 비겁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도망가는 한이 있어도 다툼의 여지를 남기지 말라는 의미다. 그만큼 신중하란 뜻이다. 나는 천수송괴를 뽑은 후 괴사와 효사에 담긴 메시지를 한동안 내 마음의 거울로 삼았다. 지금도 잊지 않고 있다. 인생 후반기에는 지난 날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말라는 하늘의 뜻으로 여기고 글 한 줄을 쓸 때도 다툼의 여지가 없는지 꼼꼼하게 살핀다. 오직 앞만 보고 달렸던 인생 전반기의 나와 비교하면 개과 천선이라 할 수 있을 그의 가르침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려 한다. 삼부 마음의 품을 넓혀 나를 찾으려면 용서 잘 싸우는 사람은 성을 내지 않는다. 침착 훌륭한 무사는 무용을 드러내지 않고 잘 싸우는 사람은 성내지 않는다.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선 가진 걸 모두 걸고 승부수를 던지는 결단이 필요하기도 하다. 그러나 그런 승부수가 통하려면 태산처럼 장중하고 얼음처럼 차가운 기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어지간한 변수가 생겨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끝까지 목표에 집중할 수 있다. 냉정한 승부사기질 지난 날을 돌아볼 때 내겐 그런 게 부족했던 것 같다. 내 성격은 좋게 말하면 인정 많고 나쁘게 말하면 물러터진 유형이었다. 지인의 청탁을 받았을 때 딱 부러지게 안 된다고 말하지 못하는 성격이다 보니 금전적 손실을 보기도 했고 예기치 않게 일이 어긋나 곤란한 일을 당하기도 했다. 요즘의 나는 조금 다르다. 부탁을 거절할 줄도 안다. 출판사에서 원고 청탁을 받을 때 예전 같으면 무조건 받아들였을 텐데 요즘은 가려받는다. 내 체력과 형편에 따라 기한 내 쓸 수 없다고 판단되면 정중하게 사양한다.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기회를 놓치는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낫다는 게 내 생각이다. 지인들의 모임 초대에도 무조건 응하기만 하진 않는다. 예전에는 초대에 응하지 않으면 인간관계의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것 같아 이유를 불문하고 참석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계산을 하지 않는다. 마음이 내키지 않는 자리는 아무리 좋은 모임 이라도 발걸음 하지 않는다. 마음이 불편하면 사내진미도 소용없으므로 그런 초대에는 일절 응하지 않는다. 노자보다 먼저 접했던 장자가 큰 도움이 되었다. 특히 달생에 나오는 목교에 관한 우아를 읽은 후 깨달은 바가 무척 컸다. 투기를 좋아하는 왕이 어느 날 기성자라는 조련사에게 최고의 싸움닭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열흘 후 왕이 물었다. 달기 이제 싸울 수 있겠는가 기성자가 아뢰었다. 아직 안 됩니다. 강하긴 하지만 교만합니다. 허세를 부리면서 제 힘만 믿습니다. 다시 열흘이 지나 왕이 기성자에게 물었다. 이제는 다 되었는가 그러자 기성자는 말했다. 아직도 아닙니다. 교만함은 많이 줄었지만 너무 조급해 진중함이 없습니다. 다른 달글 보거나 울음소리만 들어도 당장 덤벼들 것처럼 합니다. 또 다시 열흘이 지났을 때 왕이 다 되었냐며 재차 물었다. 하지만 기성자는 이번에도 말했다. 아직도 안 됩니다. 눈초리가 너무 공격적이어서 최고의 투개는 아닙니다. 또 열흘이 지나 40일째 되는 날 왕이 묻자 기성자는 이제 된 것 같다며 말했다. 다른 달기 소리를 질러대고 도전해도 움직이지 않아 마치 나무로 만든 닭 같습니다. 싸움 달그로서 최고의 덕이 갖춰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어떤 닭도 감히 덤비지 못하고 도망칠 것입니다. 목개는 냉정한 승부사를 상징한다. 어느 분야에서든 경지에 잃은 사람은 힘을 함부로 뽐내지 않는다. 칼을 칼집에 넣은 채 상대에게 무언의 힘을 보여줄 뿐 먼저 칼을 뽑지 않는다. 상대가 깐죽거리며 싸움을 걸어와도 목개처럼 초연한 마음으로 냉정함을 유지한다. 이병철 회장은 아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구루 부회장으로 승진한 다음 날 아들을 진무실로 불러 목개 그림을 선물했다. 조직이 외파에 흔들릴 때도 목개와 같은 평정심을 유지하라는 의미였다. 노자는 말한다. 훌륭한 무사는 무용을 드러내지 않고 잘 싸우는 사람은 성내지 않는다. 훌륭한 승자는 맞서지 않는다. 훌륭한 고용인은 스스로를 낮춘다. 이를 일러 다투지 않는 덕이라 하고 용인의 힘이라 하고 하늘을 짝으로 삼는 지극한 일이라고 한다. 도덕경 68장 잘 싸우는 사람은 상대가 도발적으로 나와도 목개처럼 흔들리지 않는다. 욕을 하며 화를 북돋어도 냉정함을 잃지 않는다. 때를 기다리다가 상대의 허점이 보일 때 일거에 공격해 승부를 끝낸다. 헤르만에스의 청춘은 아름다워 중 클라인과 바그너에 나오는 말에서도 같은 교훈을 얻었다. 가지 굵은 나무 같아라. 의연한 산 같아라. 또 고독한 야수 같아라. 가끔은 높은 곳에서 반짝이는 별 같아라.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항상 나 자신으로 있으라. 제갈량을 꺾은 사마의의 승부사기질 삼국지의 최고 영웅은 제갈량이다. 지략이 탁월해 불리한 전세를 뒤집는 경우도 자주 있었으며 판단력 또한 뛰어나 전쟁에서 나아가야 할 때와 물러나야 할 때를 정확하게 구분했다. 그러나 삼국지에서 최종 승자는 제갈량이 아니라 사마의였다. 제갈량이 천수를 다해 불가피하게 전세가 넘어간 측면도 있지만 사마의의 승부사기질이 제갈량을 눌렀다고 볼 수도 있다. 최후의 승부처인 오장원 전투에서 사마의는 철저한 수성작전을 폈다. 제갈량이 각종 지략으로 사마의의 화를 돋았지만 사마의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백미는 여자의 속옷을 이용한 전략이었다. 제갈량은 사마의가 싸움에 응하지 않자 여자 속옷을 사마의에게 보내 조롱했다. 사마의는 여자같이 유약한 장수라는 모욕적인 프레임을 씌워 그를 흔들어 놓겠단 계산이었다. 제갈량의 계책은 효과를 발휘했다. 제갈량이 보낸 상자 속에 들어있는 물건이 여자 속옷이라는 걸 알아챈 위나라 참모들은 일제히 분노했다. 즉각 성문을 열고 나가 제갈량과 일전을 벌여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사마의는 달랐다. 그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성문을 더 굳게 닫았다. 자신의 냉정함을 보여줌으로써 역으로 제갈량을 흔들어 놓겠단 의도에서였다. 초안지에서 항우가 유방에게 피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항우는 힘은 셌지만 화를 잘 참지 못하는 스타일이었다. 유방은 항우의 약점을 철저하게 파고들었다. 천하 쟁탈전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승부가 좀처럼 결정나지 않자 항우는 유방에게 일대일로 맞붙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유방은 바보가 아니었다. 일대일로 붙으면 자신이 질 게 뻔한데 그런 제안을 받아들일 리가 없었다. 항우가 초조해한다는 사실을 눈치챈 유방은 심리전으로 맞섰다. 성벽 위에 서서 적진을 향해 일장연설을 하는데 항우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폭행과 약탈을 일삼아 진나라와 초나라의 군주를 시해한 대역죄인이란 것이었다. 유방의 심리전에 말려든 항우는 무모하게 공격을 감행했으며 결국 역공을 당해 천하를 내주고 말았다. 4부 복잡한 마음이 홀가분해지는 시간 비움 말이 많으면 처지가 궁색해진다. 무건 말이 많으면 처지가 궁색해지고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만 못하다.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고등학교 동기가 한 명 살고 있다. 한 의사인 그 친구 덕분에 건강상식에 대해 많이 배운다. 똘똘이란 이름의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는데 그 녀석을 목욕시키기 위해 동네 애견숍에 맡기는 날 주로 내게 연락을 한다. 똘똘이를 목욕시키는 동안 남는 시간에 식물원 산책을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체질에 따라 좋은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 허리나 목 등에 좋은 운동 방법 등 유용한 정보를 많이 얻는다. 코로나19에 관한 이야기도 그 친구에게서 많이 들었다. 내가 코로나19에 걸리기 한 달 전쯤 그 친구가 먼저 감염되었는데 자신의 경험과 의사로서의 전문적인 지식 등을 버무려 코로나19 대응 방법을 알기 쉽게 알려준 덕분에 격리 기간 중 유용하게 써먹었다. 그런데 한 가지 엇나가는 게 있는데 혈액형과 코로나19의 상관관계다. 그 친구에 따르면 통계적으로 혈액형이 오영인 사람들의 경우 코로나19에 잘 걸리지 않거나 감염되어도 약하게 앓고 지나간다고 한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내심 반가웠다. 내가 오영이기 때문이었다. 피 하나는 잘 타고났다고 생각하며 적잖은 위로를 받았는데 막상 걸려보니 딱히 그렇지도 않았다. 확진 이틀째에 고열과 오한이 겹쳐 무척 고생했다. 격리 5일째 저녁 무렵부터 열이 다시 37.4도 까지 올라 긴장 속에 하룻밤을 보냈다. 다행히 다음 날 일어나니 열이 내리고 원고를 쓸 만한 컨디션이 되어 컴퓨터 앞에 앉긴 했는데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한 가지 잘한 건 오영이 코로나19에 강하단 이야기를 아내에게 하지 않았단 점이다. 예전 같았으면 곧바로 나는 오영이라 코로나19에 쉽게 걸리지도 않고 걸려도 약하게 앓고 넘어간대 라고 떠벌렸을 텐데 이번엔 말을 아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참 잘한 처신이다. 아내에게 또 한 소리를 들을 뻔했으니 말이다. 노자를 본격적으로 읽으면서 특히 내 행동에 금언으로 여기는 것 하나가 말의 무게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을 수도 있지만 말 한마디 잘못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왕왕 있는 게 우리 인생이다. 인생의 전반전을 돌아볼 때 가장 후회하는 것도 말과 관련된 것이다. 주지했듯 나는 한때 정당 대변인실에서 논평 쓰는 일을 담당했다. 대변인실은 전쟁터로 비유하자면 최전방 공격수와 같다. 말이라는 검을 가지고 상대의 허점을 찌르는 게 주된 임무다. 그러다 보니 본의 아니게 타인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한다. 전국을 찌르는 논평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 보람을 느끼기도 하지만 마음에 남는 빚은 그보다 훨씬 크고 오래 간다. 내가 대변인실에서 근무하던 시절 대권 주자 한 분이 있었는데 그는 출사표를 던지기 전 여론의 동향을 주의깊게 살폈다. 간을 보기만 할 뿐 명확한 의사표지를 하지 않고 있었다. 그가 어느 날 충청 향후에 참석해 자신을 충청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나는 논평으로 그를 공격했다. 암흑의 씨는 지역주의의 기대 여론의 눈치를 살피는 소심한 기회주의자다. 이 논평이 언론의 주목을 제법 받았지만 그 시절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지우고 싶다.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을 규정해버리는 행위가 옳지 않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두 전직 대통령을 비롯해 다른 많은 이에 대해서도 말빚을 지고 있다. 그런 자취들도 깨끗이 지우고 싶은 게 지금의 내 심정이다. 하지만 되돌리고 싶어도 되돌릴 수가 없는 게 말로 지은 업이다. 지나온 발자국은 지울 수 있지만 말이나 글로 남긴 자취는 결코 지울 수 없다. 언어의 힘은 채찍보다 강하다. 바벨탑을 높이 쌓아 신의 영역에 도달하려는 인간의 무모한 욕망을 좌절시키고자 신이 동원한 수단은 채찍이 아니라 언어의 교란이었다. 이렇게 말은 무척 중요하지만 일상생활에선 말 때문에 화를 입는 경우가 적지 않다. 10세기 중국의 사상가였던 풍도는 말한다. 구시 화 지문 설 시 참 신도 입은 화를 부르는 문이고 혀는 신체를 베는 칼이다. 그래서 말을 잘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을 아끼는 법 침묵하는 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다. 어떤 말을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말을 참는 게 더 중요할 때도 있다. 말을 잘 하려면 먼저 침묵하는 법부터 제대로 배워야 한다. 노자는 말한다. 하늘과 땅 사이는 마치 풀무아 같다. 비어있으나 다음이 없고 움직일수록 더욱더 많은 것을 생성시킨다. 말이 많으면 처지가 궁색해진다.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만 못하다. 도덕경 5장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에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말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화려한 언변보다 말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수사학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란 뜻이다. 진정성 없는 말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 진정성이 담긴 간결한 말 한마디가 났다. 제너럴 일렉트릭 회장일 역임한 잭 웰치는 어린 시절 말이 어눌했다. 잭이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당하자 그의 어머니가 아들을 위로했다. 괜찮아 니 말이 느린 게 아니라 니 생각의 속도가 너무 빠른 거야. 말을 잘하는 것보다 말에 생각의 깊이와 진심을 담는 게 더 중요하단다. 노자가 도덕경에서 강조하는 말의 핵심도 간결함이다. 노자의 언어관이 잘 드러나는 일화가 하나 있다. 공자가 자신의 저서를 주나라의 도서관에 보관하기 위해 그곳에서 사서로 근무하던 노자를 찾아왔다. 처음에 거절한 노자는 공자가 워낙 강하게 부탁하자 먼저 책의 내용을 설명해보라고 한다. 공자는 자신의 저서 열두 권을 책상 위에 펼쳐놓고 주저리 주저리 설명해 나갔다. 그러자 노자는 말했다. 너무 번잡하니 요점만 말하시오. 내공이 얕으면 말이 번잡해진다. 사물의 핵심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갖추려면 간결하고 담백한 언어 습관을 갖춰야 한다. 마르틴 하이데거가 말했듯 언어는 존재의 집이기도 하고 세계를 비추는 거울이기도 하다. 존재가 편해지기 위해선 집이 단출해야 하듯 인간관계를 편하게 하기 위해선 사용하는 말이 쉽고 간단해야 한다. 대화의 신 레리 킹과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의 비결은 말을 적게 하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말수를 줄이는 대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한다. 미하엘 미하엘 엔더의 소설 모모에 나오는 주인공 모모가 이웃들 간에 일어나는 분쟁을 잘 해결하는 비결도 말을 잘하는 것에 있지 않고 말을 잘 듣는 것에 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뜻하지 않은 실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생긴다. 책 한 권을 읽은 사람이 가장 무섭다 라는 말처럼 자신의 생각에 확증 편향을 가지고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보다 나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 라며 겸손한 태도로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게 더 좋은 습관이다. 사용하는 언어에서 매화 향기처럼 은은한 향기가 나는 사람이라야 진실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몸이 구부정하면 그림자도 구부정하듯 사용하는 말이 곧지 못하면 사람의 됨됨이도 곧지 않게 된다. 5부 삶의 군더더기를 덜어내는 법 조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는 시간 순수 덕을 두텁게 하는 건 비유하자면 갓난아이와 같다. 어린 시절 살던 시골집 앞마당과 뒷마당에는 나무가 한 그릇씩 있었다. 앞마당 나무는 감나무였고 뒷마당 나무는 고염나무였다. 당시 내 키의 다섯 배 정도 되었으니 수령이 제법 오래된 나무들이었다. 여름철이면 이 나무들에서 매미들이 매미들이 하루종일 시끄럽게 울어댔고 매미들의 울음소리가 잦아들 때쯤이면 어머니와 아버지가 들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셨다. 학교에 다녀와 안방에 배를 깔고 엎드려 숙제를 하다보면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그럴 때면 밖을 내다보며 말하곤 했다. 매미야 너는 언제 자러 가노? 매미가 자러 가는 시간이 부모님의 귀가 시간이었고 부모님의 귀가는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다는 의미였기 때문에 매미들에게 그런 질문을 던져 주림배를 달랬던 것이다. 하지만 매미들은 내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은 채 요란하게 우러댔고 나는 매미들은 도대체 뭘 먹었길래 저리도 목소리가 우렁찰까 하며 휘휘 손을 져 그들을 내쫓고 냈다. 가을거지가 끝날 때쯤엔 매미들이 일제히 자취를 감췄는데 그때 나는 매미들의 부재를 아쉬워 했다. 매미들을 따라 어머니도 사라졌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초수가 끝나 논일이나 밭일이 뜸할쯤 머리에 보따리를 이고 장사를 떠나셨다. 내 고향과 인접해 있는 전라도 무주나 진안 장수 같은 곳을 다니며 아낙네들에게 소용되는 박물이나 옷가지 등을 팔았는데 버스도 잘 없던 때라 걸어 다니셨다. 산책자로서 내 기질이 어머니에게서 온 게 아닌가 싶다. 한 번 집을 나서면 근 한 달 가까이 집을 비우셨기 때문에 나는 조금 시끄러워도 좋으니 매미가 1년 내내 우리 집 마당에서 울어줬으면 하는 소망을 가졌더랬다. 어머니는 집을 나서며 항상 내게 말씀하셨다. 감나무와 고염나무에 물이 빨갛게 들면 그때 돌아올 테니 공부 잘하고 있거라. 어머니가 집을 비운 사이 나는 숙제를 하다 말고 혹시라도 그새 감나무와 고염나무가 빨갛게 물이 들었는지 하루에도 수십 번 밖을 내다보곤 했다. 밤에는 어김없이 매미와 감나무 고염나무가 등장하는 꿈을 꿨다. 매미가 시끄럽게 울고 있었고 나는 손에 붓을 들어 감나무를 빨갛게 색칠했다. 잎사귀가 워낙 많아 색칠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한시도 쉬지 않고 한 땀 한 땀 감나무 잎에 빨간 물감을 칠했다. 감나무 잎 채색이 끝나면 매미의 날개를 타고 뒷마당의 고염나무로 날아갔다. 고염나무는 감나무보다 잎사귀가 더 많아 색칠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걸렸다. 그럼에도 수백 장의 고염나무 잎사귀에 물감을 칠했고 그 작업이 끝날 때쯤 잠에서 깨곤 했다. 어느 날에는 꿈속 소망이 실제로 이뤄지기도 했다. 감나무와 고염나무에 빨간 물감을 칠하는 꿈을 꾼 다음날 학교에서 돌아와 숙제를 하고 있을 때 큰누나와 작은 누나가 엄마 올 때 됐다. 방천에 가보자 라며 내 손을 이끌었는데 꿈결처럼 어머니가 방천 뚝 저 멀리서 우리를 향해 다가오셨던 것이다. 나는 쏜살같이 달려가 어머니의 품에 안겼고 어머니는 아이고 내 새끼 그단세 많이 컸구나 하시면서 머리에 이고 있던 보따리를 땅에 내려놓고 앉은 자세로 나를 꼭 안아주셨다. 집에 와서 어머니가 지고 오신 보따리를 풀 때쯤 어머니에 대한 내 그리움은 썰물같이 빠져나갔고 대신 보따리 속 내용물이 뭘까 하는 호기심이 밀물처럼 밀려왔다. 박물장수로 돈을 번 어머니는 귀가할 때쯤 고령 장터에 들러 사탕이랑 엿 떡 같은 걸 한 보따리 사오셨다. 누나들이랑 나와 동생은 보따리 쟁탈전을 벌였고 그때마다 어머니는 자의좋게 농가무야지 라고 하시면서 우리 사남매에게 골고루 나눠주셨다. 그 중에서도 박하사탕 맛을 잊을 수 없다. 박하사탕은 입에서 쎄 하는 소리가 날 정도로 달고 맛있었다. 지금도 나는 고깃집에서 식사를 하고 나올 때면 그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며 카운터 옆 통 속에 담겨있는 박하사탕 하나를 후식으로 꺼내 먹는다. 노자는 말한다. 덕을 두텁게 하는 건 비유하자면 갓난아이와 같다. 벌, 정갈, 뱀이, 쏘지 못하고 사나운 짐승이 덤벼들지 못하고 새가 낚아채지도 못한다. 뼈와 근육이 비록 약하지만 악의 힘은 세다. 종일 울어도 목이 쉬지 않으니 조화가 지극하기 때문이다. 조화를 알면 영원하고 영원을 알면 밝아진다. 두덕경 55장 매미 소리가 끝날 즈음 사라졌던 어머니는 지금 치매로 요양원에 계신다. 일시적 부재가 아니라 일상적 부재로 바뀌었다. 내 나이도 어머니의 귀환을 기다리던 그 즈음 어머니의 나이를 훌쩍 넘어섰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순수했던 고향집 마당 기억은 그대로다. 마음이 탁해질 때 읽는 어른을 위한 동화책 노자에 따르면 어린아이의 순수함에 도가 깃들어 있다. 예수가 신약 성경에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한 말과 의미가 통한다. 순수하다는 건 꾸미지 않는 것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사랑한다는 의미다. 어린 시절은 훌쩍 지나갔지만 그 시절의 순수함을 간직하고픈 마음은 여전하다. 법정스님을 인생 후반기 멘토로 삼고 있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강원도 시골 산골에서 손수 통나무집을 짓고 자연과 더불어 꾸밈없이 소박하게 살아가던 그 모습이 무척 좋아 보인다. 도에서 멀어진 꼰대 어른의 모습이 내게 어른거릴 때마다 어린 시절을 소환한다. 그때를 해독제로 삼아 나를 다잡기 위해서다. 내가 가장 경계하는 비도의 전형은 진지한 명령조의 어투와 어른스러움을 가장한 무거움이다. 아내와 아이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자 노력하지만 생각처럼 쉽진 않다. 나도 모르게 말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기도 하고 몸이 경직되기도 한다.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에 나오는 여왕처럼 저자를 사형에 처하노라 라는 식의 말투로 집안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들기도 하고 어린 왕자에 나오는 왕처럼 왕 앞에서 하품을 하는 건 예절에 어긋나는 일이다. 앞으로 하품을 금하겠다. 라며 독선적 모습을 보여 눈살을 찌뿌리게 만들기도 한다. 코로나19로 격리되어 있을 때 특히 그랬다. 무슨 벼슬이라도 하는 사람처럼 아내에게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라는 말을 남발했다. 아내가 묵묵히 잘 견뎌줬기에 다행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십여 년간 지켜오던 조화로운 삶의 패턴이 무너질 수도 있었다. 순수함이라는 청량제가 필요할 때마다 즐겨 읽는 어른을 위한 동화 두 권을 다시 빌려왔다. 열 번 가까이 읽었지만 이번에는 색다른 맛으로 다가온다. 아마 내 마음이 탁해졌기 때문이리라. 잘 들으셨나요? 그러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책 읽어주는 안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